안녕하십니까. 배월학 일반기획이사 전임교수 김연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일반기획이사 필기 대비 합격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처음에는 일반기획이사 자격증에 대한 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응시 자격, 세 번째 검정방법, 네 번째 감옥소개 및 문제 분석을 해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학습방법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획이사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일반기획이사는 우리나라 기관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산업이다라고 하면 중화학 공업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건설, 조선, 자동차, 플랜트, 생산자동화 및 로봇 분야 등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기계 분야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계 설비, 설계 엔지니어링 계열 일반 기업체라든가 공기업, 공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 가산점 및 필기 대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산업법이라든가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이라든가 자격기본법, 기계 설비법 등에 의해서 일반기계사 자격증은 우대를 받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2021년도 4월에는 기계 설비법이라고 해서 시행이 돼서 기계 설비 담당자들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 법도 신설이 돼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법이 실행이 됨에 따라서 기계 설비 전담 전문 인력을 필수 고용해야 되는 이런 장점도 있는데 그 의무 자격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기계 분야에서 우선 자격증이 바로 일반기계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시 자격은 기계공학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들이 응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3년대 전문대조를 하신 분들은 일무 실무 경력이 필요하고 2년대 전문대조를 졸업한 사람들은 실무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실무 경력 4년이 필요하는 것이죠. 즉 경력자들도 응시가 가능한데 기계 분야 종사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실무 경력 4년을 갖고 있으면 일반기계기사 자격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는 유사 분야로서 전기기사라든가 토목기사, 건축기사 등등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동등 유사 분야로 취급을 해서 일반기계기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기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지 응시 자격이 가능하고 기능사를 취득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실무 경력 3년이 있어야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응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전공자들이 응시를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3년 수료한 이후에 4년제 정규대학, 3년 수료한 이후에 4학년 재학 중 또는 4학년 휴학 중인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응시 자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죠. 필기 합격한 분들이 실기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는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필기 응시는 가능한데 실기 응시를 할 때 이런 자격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격 검증을 통해서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필기를 합격하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는 것이죠. 실기 응시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기는 1년에 총 3번이 있습니다. 1회, 2회, 4회 즉 국가기술 자격증, 기사산업기사 시험은 1년에 4회에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5월, 4회는 보통 9월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3번 시험이 가능하고 필기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4지선다형으로 진행이 되고 각 과목당 20문항씩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체 일반 기계기사는 5과목으로서 100문항이 주어지게 되고 총 시간은 2시간 3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2시간 30분 동안 5과목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해서 치루어지게 되고 과목당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5과목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건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가락이라고 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각 과목당 8개 이상 맞추면서 10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 맞췄다 그러면 합격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만고만하게 5과목을 60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추천을 해줄 만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2, 3과목은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고 2, 3과목은 5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게 그와 같은 점수 배점을 토대로 해서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만 그만하게 60점을 평균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과목당 경우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높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60점 이하로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전체 평균 60점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비교적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과목을 2과목 이상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75점 이상 3과목을 만들고 나머지 2과목은 40점 이상만 획득을 하더라도 전체 평균은 60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전체 평균 60점을 가락면하면서 전체 평균 60점을 넘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고민을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하시고 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기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실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실기 시험도 1년에 3번의 응시 기회가 있습니다. 1회 시험 보통 5월경, 2회 시험 7월경에 있을 거고 4회 시험 같은 경우는 11월경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기기사 실기 시험은 복합형 시험 문제라고 해서 필답형과 작업형의 혼합형 시험입니다. 필답형은 2시간 5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작업형도 5시간 50점 만점으로 진행이 돼서 둘 다 합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최종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필기 합격하고 실기 응시 기회는 만 2년이 주어져요. 필기 합격 발표일로부터 만 2년 안에 실기를 응시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계학이라고 하는 감옥을 토돌해서 응시가 이루어지고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AD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숙련된 그런 CAD 활용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계 제도, 아울러, 도면 해독, 그리고 케이스 규격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지 점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답형, 작업형, 필답형은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0점, 50점이니까 둘 다 30점, 30점 이상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마무리하셔서 60점 이상을 넘기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검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고로 필기와 실기의 합격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간할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류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매년 합격률을 발표를 하고 있죠.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필기, 실기 모두 다 서류 제출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큐넷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부터 20년까지 쭉 보면 합격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보통 필기 합격률은 전체 합격률입니다. 산업인류관리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1년 전체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40%대 합격률로 매년 쭉 유지를 하고 있고 17년부터 20년까지 보면 소폭 합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1년도 올해 합격률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21년도 올해 합격률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좀 높았다가 좀 낮아져야 4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기 합격률은. 그리고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는 45% 정도였다가 18년도에는 좀 떨어졌어요.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좀 있고요. 19년도에는 상승을 해서 20년도에는 5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볼 기회들이 한 번씩 더 있었어요. 실기 같은 경우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회 시험이 응시되지 못했고 2회 시험에 함께 1회 2회 응시하려고 서류를 했던 자들이 같이 응시를 좀 한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3회 때 시험이 없었는데 3회 때 시험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의 필기 시험이 이루어졌고 실기 시험은 4번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실기 합격률이 좀 더 높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듯이 필기, 실기 다 한 40%, 50% 그 사이에 전체 합격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기계 분야 자격증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국가기술 자격증이 일반 기계 기사이고 공학 파트에서 보자면 4대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계 분야는 일반 기계 기사, 토목 기사, 건축 기사, 전기 기사 이런 자격증들이 4대 공대에서 보자면 가장 탑클래스에 들어가는 국가기술 자격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술 자격증도 얼추 비슷하긴 할 겁니다. 합격률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위에 달려 있어요. 학위에 따라서 필기, 실기 완방에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동안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부지게 집중해서 부지런히 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실 그런 지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일반기술 필기, 감옥 소개와 함께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감옥은 5감옥이 치루어지는데 재료학, 연력학, 유체학학,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그리고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이렇게 5감옥이 일반기술 필기, 감옥입니다. 4감옥과 5감옥은 2감옥이 1감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재료학 먼저 보면 재료학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구민사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민사 교재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료학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이 힘과 모멘트 평형인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정적 힘의 평형과 정적 모멘트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재료학이라는 학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서 응력과 변형 2장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적게는 4문제 많게는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정적 모멘트 평형 상태에서 응력과 변형에 대한 문제는 비틀림과 보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틀림 부분에서는 적어도 2, 3문제 보호 부분에서는 적게는 7문제 많게는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장, 6장, 7장, 10장 부정정보까지 해서 적게는 7문제 많게는 1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 부분 그리고 비틀림 부분 그리고 2장 응력과 변형 부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정적 모멘트 평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면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드린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과목 연력학을 보겠습니다. 기계연력학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2장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력학 과목은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바로 1장, 2장, 3장, 4장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장과 10장, 11장이 아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인데 연력학 1법칙 그리고 연력학 0법칙은 1장에서 다룹니다.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이 정확한 개념이 서 있고 관련된 공식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동력사이클 부분이나 냉동사이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연력학의 연력학이란 과목의 평균 60점을 넘어가느냐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거의 12문제 이상씩 출제가 매년 되고 있고 그리고 동력사이클 부분, 사이클 부분 쪽에서는 4, 5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고 6장의 혼합기체라든가 8장의 압축기, 12장의 연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본 강좌에서는 다 정리를 해줬어요.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들 딱딱딱 찍어서 마무리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 3과목 유체역학을 봅니다. 기계 유체역학을 보는데 유체역학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장, 2장, 3장, 그리고 5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장의 유체의 정의미성질 부분에서 적어도 2,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이런 내용들이 있고 2장 유체의 정역학 부분에서는 적어도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평균 3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유체의 운동학 중요하죠. 유체의 운동학 부분에서는 적어도 4문제에서 7문제 정도씩 출제가 매년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유체의 운동량 보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 1문제 정도 그리고 5장 점성 유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장, 2장, 3장, 5장이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부수적으로 6장, 차원해석 부분 그리고 7장, 간손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나오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고 1장, 2장, 3장, 5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8장과 9장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간혹 가다는 한 문제 정도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는 하되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4과목으로 넘어갑니다. 4과목의 경우에는 기계지로 및 유학기기입니다. 기계지로라는 과목 먼저 보면은 교재에 보면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1장 기계재료의 개요 2장 탄소강 그리고 5장 기계재료 시험법이 열 처리 그리고 6장 구리 알루미늄 부분 이 부분은 필히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 매번 시험이 출제가 한두 문제씩은 나오고 있는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금강이나 주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7장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 한 문제 정도 8장도 한 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나 플라스틱의 성질 즉 합성수지의 종류와 합성수지의 특성과 관련해서 가로로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신소재 파트도 나올 때는 있습니다만 형상기어 가끔 이런 것들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해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리고 5장, 6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본에 충실해야죠. 그래야 응용력이 생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응용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기계 재료가 좀 난해한 문제들이 나오는 편인데 어쨌든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런 난해한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4과목에 보면 유학기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과목이 기계 재료 및 유학기기인데 기계 재료 10문제, 유학기기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유학공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유학기기는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훑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함축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장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에서 유학기기의 틀을 잡아드리고요. 거기에 3장, 4장, 5장, 6장, 7장은 사례를 붙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2장이 유학류의 성질, 기름, 오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좀 들쑥날쑥한 부분입니다만 1장에서 유학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유학기호 아주 중요하고요. 유학기호가 해결이 돼야 유학회로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커플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계산 문제들은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기계 재료도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거의 안 나옵니다. 다 말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유학기기도 열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계산형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의 말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과목으로 넘어가서 5과목이 기계재정법 및 동력학인데 먼저 동력학부터 보면 동력학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장, 6장이 중요합니다. 3장이 3문제 정도 그리고 5장이 한두 문제 정도 6장이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6장에 많은 문제가 진동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장에도 감세, 비감세, 자유진동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강제진동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몇 가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진동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주기성과 반복성을 갖는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진동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질점으로 보느냐 강체로 보느냐에 따라서 힘의 평형식, 모멘트 평형식, 에너지 보존방정식 이런 관계식들을 적용시켜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3장과 5장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3장과 5장이 아주 중요하다. 3장과 5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진동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분방정식 풀어내고 이런 좀 깊이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사시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 있는 내용은 진도를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동력학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적어도 4문제 이상은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제작법 문제입니다. 기계제작법은 기계공작법이라고 해서 방대한 양이죠. 전공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1년 정도 학습해야 되는 감옥이에요. 이 중에서 보면 2장 주조가공, 3장 소송가공, 4장 절삭가공은 매번 한두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 되는 파트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 10장 열처리, 열처리 매번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접 역시 마찬가지로 매번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 12장 정밀 입자미 특수가공에서도 매번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주요 정리 대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조가공, 소송가공하고 용접 이런 부분들은 비절석가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절삭가공이라고 해서 많은 공작기계들이 있는데 이 공작기계들은 문제들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주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삭가공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작기계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작기계가 바로 선반이기 때문에 선반과 절삭가공은 커플이 돼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수업시간에는 훑어드립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기사 필기, 감옥소개 및 문제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드렸고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학습방법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들은 굳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특강 수업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전공자라든가 아니면 산업체 경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일반기기사를 취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초특강 이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기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되겠고 수업은 기본적으로 각 감옥의 각 내용을 기본적인 이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연습문제 풀이가 진행이 돼요. 기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개념과 그리고 공식이 암기가 돼야 되는데 역학 같은 경우는 개념과 공식이 80% 이상이 되어야지 문제 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공식 정리하는데 게을리 하지 마시고 그 개념과 공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본 이론 수업 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 코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습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서 공식을 암기하고 있던 것들이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되는데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주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의 효과가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감옥이 무엇인지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를 파악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셔서 가락에 걸리지 않게 가락을 넘어가게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 넘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시면 필기 합격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강좌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문제 풀고 연습문제 풀고 기출문제 풀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필기는 합격이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를 진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일반기기사 필기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